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대살로니카 전서 5장을 봅니다. 5장 1절에서 3절까지 봅시다. 대살로니카 5장 전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압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고통이 이룬과 같이 멸망이 오르니 저희에게 이룬이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때입니다. 만물이 갖가지의 징조를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가 만물을 통하여서 그 때와 시기를 분별할 수 있는 눈들을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그 때와 시기에 관하여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오니 이 한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개시의 영으로 함께하셔서 이 시간도 이 마지막 때 어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때를 통하여서 우리 어떤 것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서 늘 신부처럼 예비하는 그런 신자의 자세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이 시간도 말씀을 넣어주시고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말씀들이 이 시간도 살아오는 주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 속에 다름질하는 말씀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때와 시기에 대해서 살펴볼 때 개인 종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두 가지 때와 시기에 있는데 개인 종말이 있고 역사적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역사적 종말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운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정한 시간대로 이루어지지만 개인 종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우리 또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개인 종말은 각자 각자가 다 그것이 타임라인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도 삼직으로서 우리에게 일을 하시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선지자적으로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제사장직으로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왕으로서 다세를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같으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사람은 예수님의 왕직으로서 우리가 왕의 다스림을 받고 있겠죠. 그러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선지자 역할을 하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은혜 아래로 빼내심을 입게 되는데 그땐 곧 뭐냐. 옛것은 다 재해버리고 새것으로 심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선지자적 그러한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우리의 그릇된 신앙들을 책망하는 그런 쪽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율법 아래에 여러분들이 있다 할 것 같으면 그 말씀들이 찌르는 채찍같이 말이죠. 아프게 다가오겠죠.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은 돌이키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은혜로 넘겨진 사람일 것 같으면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안에서 제사장으로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삼직을 다 경험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선지자적도 경험해야 되고 제사장직도 경험해야 되고 왕직도 경험해야 돼요. 이거를 시간적 타임라인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의 왕직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건 예수님이 제림하셔야 실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으니까 예수님 우리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인데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예수님 제림하셔야죠. 그럴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일하신 건 제사장으로서 일을 하겠죠. 선지자직은 십자가의 추구심으로 완성을 하셨으니까 그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임당한 자들이 은혜로 넘어온 자들에게는 이제는 예수님은 선지자가 돼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겠죠. 이것을 절기식으로 따질 것 같으면 예수님의 선지자직은 봄절기였고 그럼 지금 우리는 제사장직으로서 예수님을 간섭하는 것은 여름절기죠. 여름절기. 그러니까 여름절기는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나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잖아요. 성령 강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농사를 짓는 시기예요. 농사를 짓는데 어떤 농사를 짓느냐. 따라합시다. 예수 농사를 짓는다. 예수 하나님이 우리 안에다가 예수라는 씨를 심어놔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 그러는 거예요. 자라가라 이 얘기는 예수님이 장차 신랑으로 오시는데 우리가 신부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부로. 신랑과 신부는 같은 그런 동격의 위치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가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천연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막 놀아보려고 사는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자라가는 그 과정이니까 지금 역사 속에서는 달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옛사람은 지킴받아지고 새사람은 달마다 자람이 있어야 되죠. 자람이. 그 자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돼요. 연애하는 여자 마음속에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가득 채워져 있듯이 가득 채워져 있고 그 자체가 행복이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사람을 품고 있는 자체가 뭐예요? 연애 안 해봤어요? 윤경수 집사님 최승원 집사님 연애했어요? 중요했어요? 연애했죠? 연애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연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연애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연애라니까. 결혼은 뭐냐. 같이 사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연애 기간이에요? 결혼 기간이에요? 연애 기간이죠. 지금 예수님이 제림을 해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니까 지금 우리는 연애하는 기간일 것 같으면 연애할 때는 어떻다?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에 와 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사랑하는 사람이 가득 채워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만 생각하면 어떻게 된다?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기쁘고 혼자서 웃고 안 해봤어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냥.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아이돌 같은 애들, 그런 애들 이렇게 사진 같은 걸 걸어놓고 하는 이유는 그걸 봄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뭐냐면 힐링을 받잖아요. 힐링을. 그게 지금 우리가 역사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들은 뭐냐.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제사장으로 일어나는데 실제적으로는 뭐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야 돼요. 성장한다 이 얘기는 그리스도에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간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분 한 분으로서 내가 사랑하는 존재의 의미를 가질 때에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그렇게 들어오지 않아요. 조금씩 조금씩 겨자씨 비유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뭐로 했어요? 겨자씨 비유하잖아요. 겨자씨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점점 커져서 큰 나무가 돼서 말이죠. 각종 새들이 거기 와서 깃들듯이 이렇게 되듯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졌을 때에 가득 채워졌을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새소리도 들리고 그동안 여러분들 속에 찬송도 나오고 말이죠. 꽃도 피고 말이죠. 얼굴이 꽃이 피고 이렇게 해서 기쁨과 감사와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로 행복해야 돼요. 행복하십니까? 예수 믿는 게 좋아요? 네. 박덕성 군사님한테 물어보자. 예수 믿는 게 행복해요? 고개를 끄덕거리는 건 행복한 모양인데 행복하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들이 신앙이 한번 스스로로 자꾸만 점검을 해보세요. 간단히 어렵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예수님 자체로 행복해야죠. 그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데에 덤덤해. 그 사람 지금 다른 서방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 바람피우고 있다니까. 세상이 다른 서방하고 지금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얘기를 해도 아무 흥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종말보다 개인 종말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훨씬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이 끝나는 날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서게 돼 있잖아요. 그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그때는 다시 돌이킬 수 없어요. 패자 부활 수는 없어요. 그럼 역사 속에서 지금 잘해야 돼요. 오늘날이나 이 날 동안 우리는 열심히 뭐 하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참은 내 안에서 충만해져야 돼요. 충만해져야 돼요. 마치 물동이 속에 물 붓듯이 말이죠. 항아리 속에다 물을 채워가지고 가득 채워지면 그냥 옆구리 찔러면 그냥 누가 나온다? 예수의 이야기의 포도다. 그게 포도주예요. 물을 채웠는데 뭐가 나오더라? 포도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우리를 유쾌케 하지 않아요. 포도주를 마실 것 같으면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 채워질 것 같으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도 기쁘고 내가 사는 것도 감사가 나오고 그런 것들이 그럴 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지치는 거예요. 저 사람 뭐가 저렇게 좋을까? 그럴 때 여러분들 당당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내 속에 예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 예수님이 나에게 기쁨이고 예수님이 나에게 소망이고 예수가 나에게 전부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예수를 품은 사람만 알 수가 있어요. 품은 사람만. 예수를 품지 않는 사람은 그 의미를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체에 농명된 자들 영생 주시기로 작정하고서 어린 양의 생명체에 농명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의 씨를 다 심어놓은 거예요. 예수의 씨를 심어놓은 거예요. 그럼 그 씨앗은 흙을 토양을 삼아서 거기서 양분을 끌어들여서 피워서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의 몸을 먹고서 뭐하냐. 몸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생명을 참 키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해져가야 돼요. 그럴 때 그 충만해져는 그런 상태, 고로한 상태가 뭐냐. 신부다. 그런 게 신부다. 아 이제 신랑하고 결혼해도 되겠구나. 그 상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역사 속에서 예수를 믿고 이렇게 데려갈 때도 고로한 상태로 데려가요. 그래서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죽을 때에도 주님 앞에 간다는 그 설렘, 그 기쁨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다니까. 그래서 죽음이 절대 저주가 아니고 죽음은 끝이 아니고 신랑한데 시집을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죽음은 기꺼이 감사하게 맞아드릴 수 있죠. 여러분들 이 죽음의 신학을 넘어가지 못하면 여러분들 신학을 재고를 해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일평생 죽음의 종로를 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놓아주러 오셨는데 그럼 예수를 만난 사람은 반드시 거기로부터 노임을 받아야죠.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좀 아파도 괜찮아요. 어차피 이 몸은 생로 그렇게 하게 돼 있잖아요. 태어나면 늙고 늙으면 병들고 병들면 그게 과정인데 그게 물론 우리가 살면서 몸 아프니까 아파가지고 병원에 다니고 고치고 하기는 아예 하는데 그 병이 나를 자악을 하면 안 돼. 내 정신세계, 내 영적세계를 자악을 하면 안 된다고 그 병 때문에 내가 징징거리고 이러면 안 된다고 그것조차 이겨내셔야 돼. 우리 김학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도 당뇨가 있는데 고혈압도 있는데 그걸 고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본인이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당뇨에 종로를 타고 고혈압에 종로를 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게 깨달아져가지고 이제부터는 약도 다 끊어버리고 고혈압 내하고 같이 살자. 당뇨? 너희 내하고 같이 살자. 그렇게 해서 만큼 먹고 가는데 공감한 거지요. 이게 병을 이기는 것이지요. 막 거기에 끌려가는 병에게 지는 것이고 또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믿음이 되면 하시고 그 병을 여러분들이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아프다가 아야 아야 안 아픈 사람 없어요. 다 아파. 그걸 표현을 안 할 뿐이지. 그걸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니. 그걸 이기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신앙밖에 없어. 신앙밖에.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나를 주장을 하게 될 것 같으면 그것조차 이겨내는 거예요. 아프면 아픈 대로 살아야지. 어떻게 해. 많이 아프면 또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우리 당많아 또 진산보험을 해놓으면 또 괜찮아지잖아요. 가서. 맞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살면 돼요. 그러나 아픈 것 때문에 기쁨 이런 거 잃어보지 말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기쁨들 뺏기지 마시라니까 천국의 소망을 뺏기지 마시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병이라도 어떤 극한 상황이라도 그것조차 여러분들 이겨내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초대교회 때는 다 믿음 하나 때문에 전부 다 지하 카타콤이 들어가서 내 세상에 그 지하 카타콤 그 내용을 하나 보고 나서 내가 깜짝 놀랐는데 카타콤에 살던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30세래요. 30세. 저주다 복이다. 솔직히 잘 생각하고 대답해. 또 그래가지고 짱구 굴리지 말고 30세에 죽었어. 복이다. 저주다. 거짓말 시키지 말아야지. 우리는 생각할 때 30세 아까워라 이러잖아요. 그 카타콤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알아서 주님 한번 사라고. 그 카타콤에서 죽은 시체들이 발굴된 게 65만 구래. 그렇게 초대교회는 그렇게 이겨냈다라고. 예수 한 분 때문에. 다 집에서 쫓겨나고 가산 정몰하고. 그 카타콤 속에 지하 감옥 속에서 서로 위로하고 그러면서. 그럼에도 그들은 기쁨 잃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건 내가 주님 앞에 간다는 건 그 소망을 이겨낸 거예요. 그게 재림신앙이 재림신앙. 그래서 그 재림신앙은 극한에서 재림신앙이 삐칠 발이에요. 평상시에는 모르는데 극한이 왔을 때 그 사람의 그 신앙이 빛을 발한다고. 그래서 마지막 때 가끔 환란에서 우리 환란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환란 속에서 건진받는 것이지 환란 통과하는 것이지 환란 없이 우리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때 하나님께서 그 환란을 우리에게 감해 주시는데 그러나 환란은 반드시 와봐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곧 뭐하느냐. 그 신앙이 옳은지 그른지를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극한에 한번 던져봤을 때 신앙의 본질이 드러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앞으로 역사적으로 오는 거예요. 오늘은 역사적 종말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이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잖아요. 장세기 1장에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랬죠. 이건 예수 하나님께서 천지를 방문하는 것이잖아요. 방문하는 것이죠. 그럼 방문을 했으면 철수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의 종말에 대한 칭조를 이야기를 할 때 성전의 멸망 사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이 감남산에 와가지고 성전에 대해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좀 미석이 아름답고 멋있잖아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 돌 하나도 돌 위에 덧놓이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러잖아요. 이 성전의 멸망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멸망 사건. 그 성전의 멸망이 일어난 그때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그럼 그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그 성전이 멸망당하고 세상 끝날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의 종말에 관한 징조를 성전 파괴 이야기와 같이 동일선상에 두고 있어요. 동일선상에. 그럼 성전이 파괴됐다 얘기는 철수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이 세상을 철수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성전 파괴가 일어나야 돼요. 성전 파괴가. 그럼 성전이 파괴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전이. 제 기능을 발휘해야 되겠어요?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야 되겠어요? 못해야 되죠. 구약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를 잘 보세요. 70일에 읽어봤어요 다? 피드백이 없어. 너무 어렵죠? 성전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갈 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 초타가 돼버려요. 완전 무너져서 불타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성전이 끝나갈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속에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로 간 그들에게 하나님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리를 갔다니까. 이쪽 그래서 이쪽 이스라엘 지역에 있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 잡혀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 갈 때 하나님께서 선지화를 통해서 하나님 그 게시하니 그게 에스겔 선지화니까. 에스겔에 가서 그들에게 뭐 하느냐 가르쳐 줄 때 성신으로 지어진 성전을 이야기를 해 주는 거예요. 육적인 성전은 완전 초토화되었어. 불타 버려 없어져 버렸어. 이거는 역사 끝이라는 얘기예요.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너희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돼서 다시 돌아가서 짓는 성전은 은밀한 의미에서는 성령으로 지어진 성전이요. 성령으로. 영적 성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성령으로 지어지는 그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는데 그걸 요호와 산마라고 그런다니까. 요호와 산마. 하나님 그 속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양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를 했다가 돌아와서 이스라엘 민족 자체는 없어져 버렸어. 종교적 회복이 이루어진 것이지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라가서 성전 짓게 하고 그렇게 신앙했지만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열강들 제국이 계속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바벨론이 망하고 나면 바벨론이 메대바사에 망하고 메대바사에 망하면 메대바사에 망하면 헬라에 망하고 헬라에 망하면 로마에 망하고 그들이 자신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독립국가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신앙만 회복해 준 것이지. 그 얘기는 결국 뭐냐. 이스라엘은 끝났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바벨론 포로로 끝이 나 버렸어. 끝이 나가지고 와서 회복되는 것들은 뭐냐. 영적 회복인 거예요. 쉬운 얘기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 다 없애버리죠. 초토화 시켜버리죠. 그러고 나서 뭐 같냐. 성령 강림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이 만들어진다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종말의 비유를 할 때에 세상 종말의 징조를 이야기할 때 성전 파괴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럼 마지막 때도 종말의 징조가 뭐냐. 교회가 마치 바벨론 포로 직전의 교회 모습으로 돼. 이스라엘의 신앙의 모습으로 돼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셨을 때에 그 모습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셨을 때 그 성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겼어요. 강도의 구렬이 돼 버렸어요. 강도의. 그래서 종말에는 개시록 17장, 18장에서는 뭐냐. 교 타락한 교회를 음료라고 그러는데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뭐다? 귀신의? 그럼 귀신의 처서를 도와야 돼요. 멸망시켜야 돼요. 멸망시키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성전 붕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의 징조는 최고의 징조는 뭐냐. 교회 타락이에요. 교회 타락. 노화 시대 어때요? 노화 시대의 모습이 어때요? 그걸 교회 타락으로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죠. 이게 타락이에요. 타락. 타락이라니까. 그걸 지금 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교회가 세소가 되는 거예요. 세소가 되는 거예요. 지금이나 그러나 또 어느 시대가 똑같아요? 어느 시대가 똑같아요? 에스엘서를 보세요.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구멍을 뚫어가 이렇게 들이다 보니까 각종 곤충들을 섬기고 말이죠. 동방태양을 경배하고 말이죠. 장로들이 우상들에게 분양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모습이 마지막 때 모습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대 교회 모습을 볼 것 같으면 꼭 예루살렘 성전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 멸망할 당시에 그때 그 모습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들여다볼 것 같으면 교회가 전부만 하냐.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교인들 마음속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청진기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김수문 집사들이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조석에 지금 뭐가 있는가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기 들여다볼 것 같으면 거기에 지금 어떤 게 있어야 돼요. 오직 신랑 대신 예수로 이렇게 가득 채워져 있는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신랑이 이쪽에 찌그러져 있어요. 다른 신랑이 탁 차지하고 놀고 있어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꾸만 스스로 확인하라고. 내가 늘 그러잖아요. 신앙은 남에겐 관대하도 스스로에게는 관대하지 마시라고. 냉정하셔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냉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돼버렸어요. 지한테는 무한 관대하고 남에게는 아주 예리하고 그걸 바꾸셔야 돼요. 남의 신앙은 돌보지 마시고 여러분이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내 신앙 안을 한번 점검해보시라고. 내가 지금 귀신의 처소가 돼 있지 않는지. 세상에 찼다는 것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져 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 귀신의 처소고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것 같으면 그냥 아름다운 신부로서 여기 세워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거하는 그런 예루살렘으로서 세워져 있는 것이 그러니까 마지막 땐 뭐냐 반드시 뭐냐 타락이 일어나는데 무슨 타락이 일어나느냐 교회 타락이 일어나는 것 이게 뭐냐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나리오 시나리오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반문할 때가 이 역사가 어떤 상태다? 흑암이 깊은 때가 오는 거예요. 흑암이 깊은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 자체가 이 역사도 뭐냐면 더 이상 이 세상이 존재할 수 없는 지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들 입에서 세상 말세야 말세야 이래가지고 안 돼 하는 이런 모습이 지금은 뭐 이구동성으로 나오잖아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잘 봤을 때 인간들이 어떤 현상을 보고서 그런 얘기를 해요? 말세야 말세야 하는 걸 보고 어떤 현상을 보고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인간들이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부동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게 요즘 젊은 사람들 하니까 그분들이 이야기를 할 때 세상 말세야 말세야 이렇게 하는 걸 어떤 상태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상 인면수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인간이 인두껍을 쓰고서 짐승짓을 한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라. 인간이 인간이냐고 지금 사람이 사람 짓을 하고 살아요? 사람 짓을 하지 않잖아요. 돈을 얻기 위해서 부모, 자식이 부모를 죽이질 않나? 반대로 부모가 자식을 팔아가지고 돈벌이를 하지 않나? 이러한 상태가 뭐가 되느냐? 말세라 그러는 거예요. 아, 이게 말세야 말세야 그런다니까. 사람이 사람 구실을 세상이 타락하니까 이 만물 자체나 인간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만물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하는 것이지. 인간들이 지금 기후 환경도 다 이렇게 바꿔놨버렸잖아요. 지금 올해 지금 지금 대풍이 19개 생긴 19개 이러한 것들이 다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게 일어난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인간들이 그렇게 인정을 하잖아요. 결국은 뭐냐 그 인간들의 이기주의가 자기들만 살겠다는 그 이기주의가 결국 지금 이렇게 낫는 거예요. 지구 환경도 파괴되버리고 인간성도 말살이 돼버리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인간들의 인간성은 모든 가치가 뭐냐 물질의 가치에 좌우되는 거예요. 사람을 평가할 때도 그 사람이 무엇을 담고 있느냐를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가지고 그러냐 돈이에요. 외적 조건이 돈 많으면 존경이 대상이고 돈 없으면 무시하는 것이고 돈 앞에 굽신거리고 말이죠. 돈 가지면 갑질을 하고 결국은 이 세상 자체가 결국은 만문신에 지금 모든 인간들이 만문신을 섬기고 있잖아요. 만문신을 그러니까 그 속에 돈의 가치가 전부이니까 돈 되는 일이랄 것 같으면 다 하는 거예요. 돈 되는 일이랄 것 같으면 그래서 마지막 종말 때 그 징교를 교회에 타락을 왔는데 그 교회를 표상학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에 여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들 에베스 5장이 뭐라고 그래요? 교회와 교회를 이야기할 때 남자와 여자를 이야기를 할 때에 교회와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걸 큰 비밀이라고 그러잖아요. 비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자가 항상 성경 속에서는 여자가 뭐로 나타나느냐 교회를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왕 이상이나 이렇게 살펴볼 것 같으면 항상 열왕들의 열전을 볼 것 같으면 어미가 나온다니까 누구의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고 어미의 이름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걸 교회 타락이 나온다는 교회 타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을 하니까 결국은 뭐가 되느냐 지금 이 시대상이 교회 타락의 모습을 여자들의 그런 타락 모습을 보는데 그 여자들은 돈 앞에 모든 걸 다 벗겨요. 벌거벗는다니까. 그 수치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돈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돈이 되기 때문에. 아이고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얼마나 웃기는지 어떤 여자가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갔다니까 줄이 엄청 서 있더라는 거예요. 들어보내지 않고.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그 천국의 문진기한테 가서 물었다는 거예요. 천사님 천사님 왜 이렇게 안 들어보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사하고 화를 내면서 다 한국 사람 때문이야 이러더라는 거예요. 한국 여자들 때문이야 이러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이러니까 성령을 해가지고 누구 누군지 모르겠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것을 사실 인식 기계를 설치를 하고 있대. 이 진짠지 가짜인지는 얼마나 우스갯소리면서 내가 그걸 이래 보면서 야 맞다. 지금 여자들은 처음보다 엄마 배 속에서는 태어났지만 강남님 출신이 되어버렸잖아요. 강남에 다 성령외과 어떤 성령외과냐 다 고기소고기 만들어가지고 비슷비슷하잖아요. 그걸 교회로 얘기를 해봐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인본주의로 가득 채워진 거예요. 인본주의로 가득 채워진 거예요. 인본주의는 반드시 뭘 몰고 오느냐 세속주의는 뭘 몰고 오는 거예요. 세속주의를 물집적 가치를 몰고 오는 거예요. 물집적 가치를 지금 교회 모습이에요. 교회 모습 그래서 돈이 된다고 같으면 교회가 무슨 짓을 다 하는 거예요. 부끄러움도 없어 이제는 세상에서 욕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것만 많으면 나는 김상원 목사가 재산이 수조된다 내가 깜짝 놀랐어. 이게 이런 것들이 결국에 뭐냐 가치가 뭐냐 그 속에 가치가 돈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모든 걸 돈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온에도 교회 안에도 지금은 교회 안에도 그렇잖아요. 유전무제 무전유제가 돼버린 거예요. 돈 있는 자는 득세하고 돈 없는 자는 무시당하고 이게 과연 교회냐고 환일하니까 약 안일하니까 그걸 이런 교회를 만드는 사람들이 구성원이 누구예요. 교인들이잖아요. 교인들이 세속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 뭐가 되느냐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예수님이 그 안에서 진짜 제사장으로서 그 사람을 장악을 하고 있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을 다스리고 있을 것 같으면 세속적 가치가 여기 자리 잡지 못하지요. 물질적 가치가 자리 잡지 못하지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안에 장악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뭐가 되느냐 세속적 가치로 판단하는 거예요. 외모로 판단하는 거예요. 세상 가치로. 그게 그냥 웃을 일이 아니고 우리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냉정해져야 돼요. 냉정해져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마지막 종말 때는 이런 일들이 다 창궐에서 일어나요. 창궐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역사의 종말의 최고의 표징이 뭐냐 교회 타락이라는 게 교회 타락.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타락하는 건 그냥 아무 관심 없어요. 어차피 타락하는 사람들이 타락한 인간들으니까 타락을 사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결을 지켜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성결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깨끗하게 산다고 이게 성결이 아니고 하늘의 가치 하늘의 가치 하늘의 가치를 살아야 되는데 교회가 하늘의 가치를 살지 않고 세속적 가치를 쫓아갈 것 같으면 그게 타락이라고 그거를 음료라고 그러니까 음료 그래서 개시록 17장에 18장에 볼 것 같으면 음료가 금잔에다가 포도주고 그걸 또 음행케 하는 포도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줏빛 옷을 이건 최고로 부를 누리고 화려하게 사는 모습이에요. 각종 보석으로 몸에 꾸며가지고 그래서 나는 요황이라고 그러잖아요. 요황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그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하나님이 지금 일을 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벼락을 치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그들을 꺼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꺼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교회에다가 누구를 보내느냐 은약의 사자를 보내는 거예요. 은약의 사자를 한번 찾아보세요. 말라기 한번 찾아보세요. 말라기 3장을 한번 보세요. 말라기 3장 1절을 보세요.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세요.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만 물의 요하가 일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오.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이 그 전에 이만이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은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이만한 날은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이자 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과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재물을 나아여 하께 드릴 것이라. 아멘. 이것이 말라기 선자가 전한 복음은 이중 게시가 있어요. 초림과 재림이 중첩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시기 전에 누구 먼저 보냈느냐. 사자를 하나 보내는 게 그게 누구예요. 세례의환이에요. 세례의환이 뭐 해요. 세례의환이 어떤 일을 해요. 죄를 지으려고 하죠. 회객해 하죠. 그죠. 독사의 새끼들하고 회객해 하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진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바벨론에서 이스랄들이 포로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스루파벨과 요소와 노에미아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신앙적 회복을 했어요. 회복을 했는데 여기에서 말라기 선자를 끝으로 예수님 초림 때까지 예수님이 올 때까지는 400년 동안 선자를 안 보냈다고 그랬어요. 선자를 안 보내니까 어떻게 되느냐 바벨론에서 은혜로 회복되어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가 다시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율법교회. 바벨론에서 회복이 돼서 돌아온 건 은혜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는데 그러면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은혜로 나아가지 않고 법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법으로 나아가는 그 이후 우리가 뭐냐 이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셨을 때에 그들의 그 신앙 상태가 전부 외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그 신앙의 모습을 그냥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뭘 두다 잘 생각했어요. 입술로는 뭐하고 입으로는 뭐하고 예수는 믿는다 이러는데 마음은 어떻게 하고 마음은 다른 놈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사람의 개명으로 가르치니까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개명으로 가르치면 헛되이 경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인본주의로 해석하면 헛되이 경배하게 돼요. 신앙의 본질이 흐트러지게 돼 있어. 지금 이 시대에 모든 교인들이 신앙이 어긋나 있어. 왜? 사람의 개명의 가르침을 받으니까 그 신앙의 본질이 어긋나게 전부 세속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교인들의 모든 가치가 돈이에요. 돈. 세상적 가치 세상적 가치 그건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치관이지 신자의 가치관은 그게 아니에요. 신자의 가치관은 마치 카타코메 사는 사람들 같이 오로지 주님께 소망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교회가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믿고 복받고 잘 사는 것이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 용광이 된다고 그렇게 목사들 입에서 늘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교인들이 해줘야 좋아하는 거예요. 해줘야 좋아하는 거예요. 다들 신앙이 끝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셨을 때 그 신앙이 초림 때 구약교회 멸망인 거예요. 구약교회 멸망은 신약교회 멸망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신약교회도 어떻게 멸망 당하느냐 음녀가 하나는 벼락마다 죽듯이 그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불로 심판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들도 또 세속적 가치가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뭐가 되었냐. 예수님 초림 때 예루살렘 성종가치 되어버렸어요.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렸어요. 강도의 구렬이 지금 시대 교회가 그렇게 되어버렸단 말이죠. 장사하는 장사꾼이 처소가 되어버리고 여기가 교회가 그러한 때 예수님께서 누구를 먼저 보내느냐 은약의 사자를 보내잖아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재림 직전에 누구를 보내냐 은약의 사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은약의 종들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은약의 종들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돌이키게 하는 일인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어디로 말씀 안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은약 안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거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을 같이 잿물과 같이 될 것이라 은을 연단하기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아니어서 누구 어떤 자손을 지금 깨끗게 한다 그래요. 레이 자손이에요. 레이 자손 레이 자손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맡아서 하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신약시대에는 모든 성도가 레이인들이에요. 모든 성도가 레이인들이라고 여러분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는데 야곱의 열두 아들이 있어도 실제 유업을 받는 아들은 요셉이에요. 요셉. 이걸 구속사로 봤을 때 요셉만 구원받아요. 나머지는 없어.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때 제가 11조 구원이라는 것은 늘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은약을 받고 요셉이 자기 형제를 살려내는 일이잖아. 그런데 요셉의 다른 형제들은 계속 타락해요. 계속 타락해요. 끝까지 타락한다니까. 요셉이 이것이 그대로 봅니까 열두지파로 나타날 때 유다지파가 남쪽 유다 바벨론에 포로당한 지파가 남쪽 유다지파예요. 유다지파 유다지파하고 베냐미 반지파하고 섞여서 갔는데 그런데 그 유다지파가 돌아왔잖아요. 유다지파가 돌아와서 예수님 오실 때 그래서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유다지파를 유대인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나머지 열지파는 북쪽 이스라엘을 만들었는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하고 여로모함하고 나라를 갈라버렸잖아요. 나라를 갈라버렸는데 그런데 남쪽 유다하고 베냐미 지파는 유다로 남쪽 유다라고 그러고 나머지 열지파 반은 북쪽 이스라엘 이놈들은 아수로에게 멸망당해가지고 흔적이 없어져 버렸어요. 통혼해가지고 이방인들하고 그게 통혼 돼가지고 정체성이 사라져버렸다니까 그들을 일컬어가지고 예수님 초림 때 오셨을 때 그들을 뭐라 그러냐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래요. 사마리아인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은 뭐라 그러냐 개라 그랬다니까 개 개같은 이방인이라고 그랬다니까 그런데 실제 사마리아인들 제사 지냈어요? 안 제사 지냈어요?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지냈잖아 그래서 수가성 여자가 묻잖아 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지낼까요? 그리심산에서 지낼까요? 그럼 사마리아는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들도 스스로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기 때문에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의미를 봤을 때는 그들이 혼합족이 되어버렸어요. 혼합족이 되어버렸어요. 순수혈통이 아니라 순수혈통은 누구 분이냐 유다 집합밖에 없는 거예요. 유다 집합밖에 없어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유다 집합만 구원 받는 집합이 되고 나머지는 싹 없어지는 집합이 되어버려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의미에서 요셉의 집합이 되어야 돼요. 요셉의 집합이 지금 또 여기서 보세요. 레이 자손을 뭐 한다 그래요? 연당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채 드리는 채물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럴 것 같으면 이스라엘의 열두 집합 속에 열두 집합 속에 하나님께 속한 집합은 레이지파만 되는 거예요. 요셉은 집합이 없어요. 레이지파가 되는 거예요. 레이지파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가 되어버리잖아요. 그 레이지파가 우리 신학적으로 해야 할 것 같으면 교회요. 우리라니까 우리가 지금 레이지파야. 여러분들이 다 레이지파라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 은약의 사자가 오는데 이 은약의 사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은약을 외치는 종들이 일어나는데 이들이 누구에게 가서 이 말씀을 외치느냐 교회에 가서 외치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이게 두 증인들이라고 그랬어요. 두 증인들. 우리 온 목사님 안수식 때 제가 설교한 것이 참 이 자리에 빌어가지고 내가 좀 미안한 감을 느꼈는데 제가 설교를 듣고 보니까 이 목사의 중어만만 얘기를 했지 목사의 영광은 얘기를 안 했더라니까 목사가 잘못하면 큰일 난다는 이런 거면 중어만만 얘기 목사직의 중어만만 얘기를 했는데 영광스러운 거예요. 영광스러운 것이 있는데 그거는 내가 빼먹었더라. 영광스러워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을 때 참종이었을 때 거짓종이었을 때는 벼락받지만 참종이었을 때는 영광스럽다고 그 누구도 범죄할 수 있는 그 영광을 가지고 있다니까 그 영광을 온 목사님이 그걸 그 자리로 가 계셔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목사가 되어야지 사람이 기뻐하는 목사가 되면 안 돼. 그러면 벼락받는다니까 그런 의미에서 목사를 세우는 것이 엄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목이 고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듣든지 안 듣든지 절안하는 거예요. 이때 이 목사의 심정은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에 그 얘기 여기 다 말락이가 그들에게 가서 연단을 하듯이 뭐하냐. 잿물로 옷을 씻고 달리라듯이 금과 은을 재련하듯이 레이자손을 정결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그 일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4절 들어 4장 돌아가보세요. 4장 말락이 4장 한번 돌아가보세요. 4장을 한번 보세요. 4장 4장 5절 6절 보세요. 4절부터 4장 4절에서 보세요. 4절에서 같이 한번 보세요. 다 같이 4절 6절 보세요. 같이 너희는 내가 호랩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종 모세에게 명한 법곳 윤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요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아를 너희에게 보내니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려워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느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낸다 그래요? 선지 엘리아를 보낸다 그러죠? 선지에 그럼 엘리아가 어둠 때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아하방 시절에 사역을 했죠. 그 아하방 시절에 신앙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어요? 모든 백성이 바하를 뭘로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죠. 바하를 하나님을 믿었죠. 그러니까 그 모습이 엘리아 시대의 모습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예수님 제림하기 직전에 누구를 보내느냐? 선지야를 보내는데 엘리아의 심정을 가진 선지야예요. 엘리아를 보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어느 시대와 같다는 얘기예요? 아홉 시대와 같다는 얘기죠. 아홉 시대와 같다는 얘기죠. 그럼 아홉 시대 모든 백성들이 누구를 섬겼어요? 참 하나님을 섬겼어요? 바하를 섬겼어요? 바하를 바하를 하나님으로 섬기잖아요. 바하를 하나님이 섬기잖아요. 지금 이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에 모든 교인들이 떡주는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떡주는 예수. 말은 예수인데 들어가 보면 땅의 예수예요. 떡주는 예수. 병고추 주는 예수. 자기에게 유익하게 주는 그 예수를 섬기고 있어요. 이럴 때 엘리아가 가지고서 너희가 믿는 바하를 참 하나님인지 내가 섬기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지 내게 하자고 그래가지고서 그 선자들 데리고 그 갈멜산에서 내게인 거예요. 누구가 진짜 참신인지를 하나님 누구 편 들어줘요? 엘리아 편 들어주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아느냐 그 엘리아의 엘리아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엘리아의 하나님이라는 엘리아가 섬기는 그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의 한 것을 아르켜주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바할 선자들을 처음 기도로 신에 들어가서 처음 죽이려고 그래요. 그건 뭐냐 백성들 속에 있는 바하를 죽이는 거예요. 바하를 죽이는 거 이것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 어떻게 아느냐 주의 종들이 일어나가지고서 엘리아의 능력과 심정을 가지고서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섬기는 그 예수가 가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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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외쳐주는 거예요. 외쳐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진짜 레이자손 하나님께 속한 그러한 백성들은 통절한 회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찌할 거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그들 속에서 뭐를 제안하냐 우상을 제안하는 거예요. 스가리아에서 보세요. 말라기 앞에 스가리아. 13절을 한번 보세요. 13절. 13절을 보세요. 스가리아 13장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2절 한번 보세요. 1절 2절 같이 한번 봅시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세미 다이세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요하가 말하더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기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아멘. 이 앞에서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준다 그랬어요. 은총과 강구의 영이 부어질 것 같으면 모든 백성들이 자기를 찌른 자를 본다 그래. 그럼 자기를 찌른 자를 본다 이 얘기는 이것은 예수님이 이들이 십자가를 주인인 그 사건이잖아요. 거기에서 그른들이 보고 통절한 애통이 일어나. 해계가 일어나. 그때는 각각 해계한다 그랬어요. 집단적 해계가 아니고 각각 해계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성령이 이 마음에는 각각의 해계가 일어나는 거예요. 해계가 일어나. 그 해계가 일어날 때 그 모습이 지금 13장 1절이에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이세족소가 여러 사람의 거미를 열리리라. 만군의 요가마다.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게 하지 못할 것이며 거짓 선자와 더러운 사기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마지막 대주의 종들이 두 증인들이 작은 책을 먹고서 애가와 애국과 재앙의 말이 담겨지는 그 말씀을 교회 안에 들어가서 외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진짜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하냐. 그들 속에 있는 우상이 재해지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들 속에 거짓 신들 만몬신 예수님을 복받고자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거짓의 신들이 이게 이런 것들이 재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통전의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통전의 회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대주의 종들 두 증인들에게 말씀을 오리지널 말씀을 매겨가지고서 그 말씀을 먹은 종들이 가가지고 하나님의 은약 안으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거예요. 은약 안으로 돌아오라고 외친다.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곧 뭐하냐.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대주의 종들을 일으키는 것은 자기 백성들이 지금 타락하고 있으니까 타락된 자기 백성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를 당할 때 하나님께서 예레멘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바벨론에 가라 그랬어요? 남아있으라고 그랬어요? 가라 그랬죠? 간 사람들은 살았어. 남아있는 놈 다 죽어.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를 팔 때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들을 쉬운 얘기로 바벨론에는 교도소에 보낸 거예요. 교도소에 보내서 그 교도소에서 뭐 하느냐? 형벌을 받게 하는 거예요. 형벌. 잘못된 형벌을 받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놈들은 교도소에 안 갔어. 죄 짓고 교도소에 안 갔어. 그래 작살 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아있는 놈들 다 죽여버린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마지막 대 주의 종들을 두 증인들을 보내서 어떻게 하느냐? 교회에 들어가서 타락된 그 신앙에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들 속에 누가 있느냐? 우상이 자리에 그 우상을 깨뜨리려 하는 거예요. 우상을 깨뜨리려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좀 외람된 얘기지만 제가 목사로서 사명을 받을 때에 그 사명을 받았어. 한국교회가 천부 꼭대기에 예수 우상을 가지고 밧줄로 매어가지고 장로들이 천부 매어가지고 그걸 못 날아가게 하고 두고 있어. 하나님 접어 그러는 거예요. 그 밧줄 다 잘라내라고 잘라내라고. 저기 우상이니까 우상 예수니까. 지금 이 창세가 은약이라는 말씀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거짓 예수 거짓 복음 전하는 게 이게 천부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작은 책이 영원한 복음인데 그 영원한 복음을 우리식 언어로 할 것 같으면 태초의 복음이요. 태초의 복음을 우리 교회식을 하면 어디다? 창세가 은약이죠. 그래서 제가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복음이 영원한 복음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 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약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을 했는지 왜 구원을 했는지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그게 창세가 은약이에요. 창세가 은약 자기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에 그 피울리즘으로 구속고 제산받게 해서 하나님 아들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줘가지고 세세토로 참여하게 하는 것이 창세가 은약이 내용이라니까 내용 그럼 이게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너 왜 존재하냐 물을 때 우리는 창세가 은약을 위해서 사는 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창세가 은약의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에 피울리심으로 구속고 제산받아가지고서 이런 자들을 하나님 아들 만들고 하나님 아들 된 자들이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로 참여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창세가 은약이잖아요. 여러분들 누가 창세가 은약을 묶어들려고 이걸 얘기하시라고 창세가 은약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찬송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피로 구속받아서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로 참여하는 것 그게 창세가 은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가 은약을 듣는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천국에서 개시록 개시록 4장 5장에서 일어났던 24장로가 멸류관 벗어가지고 어린 양에 던지는 그 사건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야 돼. 여기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영광들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그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지금 여러분의 창세가 은약으로 사는 거예요. 이 복음을 뒤로 들어서 그거와 상관없이 살면 그건 들으나면 안 하고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들을 잘 쳐서 계속해서 뭐하냐 우리 그리스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틈만 나면 그리스도를 떠나려고 그래. 그래서 말씀이 그 끈이 돼가지고 끌어당기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줄을 하나 해놨는데 그 줄을 주님이 붙잡고 있어가지고 우리는 툭하면 어디로 가느냐 도망가. 그러면 쭉 잡아땡긴다. 그럼 다시 돌아와야 돼. 그래서 말씀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심령을 두들겨가지고 두들겨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돌아와야 되구나. 돌아와야 되는구나. 다 그런 가치가 바뀌어져야 돼. 바뀌어져야 돼. 그러니까 마지막 때 최고의 역사적 종말의 그 징조 중에 최고의 징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의 징조를 이야기를 할 때 뭐냐. 처음에 교회의 이야기 교회의 이야기.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단이 창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를 육장해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말들이 뛰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말이 뭐예요. 흰말이 뛰는데 이게 곧 뭐냐. 미혹이요. 저 그리스도 미혹하는 자. 그래서 미혹하는 자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이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대사를 듣고 후소에도 말씀이 악한 자의 이 마음은 표적, 거짓 표적과 기적을 가지고 따뜻하는데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을 뭐 아니자. 미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을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종들을 일으키는 것도 거짓 신자들을 추수하게 해서 일으키는 거예요. 일으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배워야 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저기 저 그리스도구나 이걸 알아야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단들이 창궐한 거예요. 이단들이 창궐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있다도 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도 가지 말고 그 이야기는 결국 뭐냐. 여러분이 만난 그 예수가 있어야 돼. 여러분이 만난 그 예수가 여러분 심령 속에 있어야지 이거 없으면 여기 기우 저기 기우 혹시 저기 있나 저기 있나 이게 없으면 무당 투닥거리 하는 데 가서 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런 데 가서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좌고 운면하지 말고 마치 베스메스를 올라가는 두 마리 암소같이 여러분 등짝에 법규 대신 예수가 싹 지어가지고 그냥 울면서 그리로 가야 돼. 태양의 집으로 가야 돼. 태양의 집이 누구냐. 태양의 그 베스메스가 뭐 하는 곳이냐. 제사람들이 사는 동네예요. 천연한국이 어떤 곳이냐. 제사람들이 사는 동네라니까. 거기가 베스메스라고. 제사람들이 사는 천연한국이 그래서 우리는 천연한국에 가면 모두가 뭐가 되냐. 왕같은 보이다. 제사람들이 다 그리 가는 거예요. 근데 올라갈 때 베스메스를 올라가는 그 두 마리 암소가 지 볼일 다 보고 갔어요. 좌로로 울라. 치우치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갔는데 웃으면서 갔어요. 울면서 갔어요. 울면서 가는 길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다 안을 커든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 가는 거예요. 한 걸음 두 걸음 그걸 가야 돼. 저 천성을 향해서 어디를 향해서 우리 부르는 노래 있잖아. 시원성을 향해서 저 높은 시원성을 향해서 그 시원성을 향해서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왜 또 이 나오냐 갑자기 주일날 설교할 건데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시원성 찾는 거예요. 예루살렘 찾는 그 전쟁 한다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차원장 그 시원성을 향해서 가야 돼. 그래서 가가지고 그 두 마리 암소가 어떻게 돼요. 가가지고 대접받고 잘 살았어요. 제물로 드려져요. 그게 성도의 일생이에요. 성도의 일생. 그럼 또 무엇입니까? 그 제물을 누가 잡수해요?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이 농사를 지었어. 누구 잡수려고 농사를 지어요? 부하네. 잘 익은 곡식을 하나님 진상 드리는 거예요. 진상품으로. 우리가 진상품 지금 그러는 게 은약의 사자가 와가지고 우리를 진상품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랬나? 의로 뭐라 드린다? 제물.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진상품 만드는 사람 앞에 이걸 드린다니까 진상을 한다니까지. 진상품이 돼야지. 진상품 드리는 사람이 흠 있는 거 드릴 것 같으면 개고대.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 올바른 서 있으라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강력한 말씀을 주의 종들에게 줘가지고 애가와 애곡과 재앙에 마련해서 좋은 얘기 없어. 좋은 얘기. 선지자가 떴다 이 얘기는 좋은 얘기 한다. 나쁜 얘기 한다.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선지자 떴다. 이렇게 할 때면. 그래서 마지막에 두 증인들을 제사장이라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두 선지자라고 그러잖아. 두 선지자. 그럼 선지자를 하나님 보냈다 이 얘기는 교회가 지금 올바르게 됐다. 안 됐다. 개시록 11장을 보세요. 가서 교회 안에서 누구랑 싸워요? 땅에 그하는 자들과 싸우는 거예요. 땅에 그하는 자들. 땅의 가치를 쫓아가는 자들. 그들과 싸우는 거예요. 결국 그들 손에 예수님이 땅에 그하는 자들 손에 죽임을 당했듯이 두 증인들도 땅에 그하는 자들에게 죄를 고발하다가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 만에 이들을 죽었던 자들이 다시 부활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운명에 동참된 자로서. 그러면 마지막에 두 증인들은 언약의 사자가 될 것 같으면 뭐 하느냐. 예수님과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교와 싸운 모습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사람은 그렇게 훈이 그러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지적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비록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거는 죄라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늘 그러잖아. 정답을 변개시키지 마라. 그 사람이 비록 답을 못 쓴다 할지라도 정답은 정답대로 있어야 그 사람이 계속 그 정답을 통해서 내가 틀렸구나. 내가 틀렸구나. 이게 되지. 그 사람이 못 산다. 정답을 바꿔버리면 안 돼. 목사는 옳은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그거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정이 저 사람 피곤하고 어떻게 하는데 뭐 그거는 내가 목사가 생각할 겨를이 없어. 만약에 목사가 인간들 생각할 것 같으면 아이고 피곤한데 그 멀리서 멀로 와. 그냥 거기 적당하게 드리지. 다행. 그러다 볼 것 같으면 교회 오지 마라. 이렇게 된다니까. 비 오는 날 교회 오지 마라. 우리 최영만 목사님 교회 그렇다잖아요. 교인들이 한 1500명 모여 놨는데 주일 날만 모이는데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없어. 그러니 그래 모이겠지. 그죠?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른다. 우리도 주일 날만 드릴까? 저는 소망이 날마다 끌고 오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대모할까 봐서 지금 내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한번 그렇게 할 거예요. 날마다 월요 성경 공부 화요 성경 공부 수요 예배 목요 성경 공부 와 좋다 아주 올 거예요? 우리 경상 식구도 올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진짜 이런 마음들 비록 거리상 멀어가지고서 못 오는 건 알아요. 그런데 마음은 떠나지 말라니까 늘 그 말씀을 참호하고 내가 이 말씀 떠나면 죽는다. 말씀 못 먹으면 죽는다. 이 각오 돼야 돼. 이 말씀은 생명과 같아야 돼. 생명과 같아야 돼.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절대로 타협하지 마세요. 타협신앙은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답은 딱 제시해 둬가지고 항상 그 정답에다가 여러분들 대입을 시켜가지고 내가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하면서 늘 뭐냐 회개하고 아파하면서 통절하게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하셔야지 이 정도면 됐지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말의 비유를 이야기를 할 때에 딱 이단들 조심하라 그러고 말이죠. 나라와 나라 민족이 민족이 싸우고 이러잖아요. 그렇잖아요.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것은 쉬운 얘기로 교회 안에 영적 전쟁인 거예요. 영적 전쟁. 나라와 나라와 싸우는 것은 종교 전쟁이고 다 교회의 이야기야. 다 교회의 이야기. 그래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져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해요. 죽이는 죽는데 내어준다 그러지요. 사랑이 식어져가지고 이거는 교회가 서로서로 싼박질하는 거예요. 서로 싼박질하는 거예요. 결국 뭐냐. 법이 충돌하면 싸우는 거예요. 싸운다 이 얘기는 은혜다 법이다. 법이라니까 법. 여러분의 마음속에 법이 자리잡으면 계속 싸움꾼이 되어버려요. 싸움꾼이 되어버려요. 은혜가 자리잡을 것 같으면 평화가 되어버리는데 평화가 되어버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법이 자리잡아 있으면 안 돼. 은혜가 자리잡아야 돼. 은혜가 자리잡아. 그 은혜가 자리잡힌 그 자리에 그래야 뭐가 되냐. 화평이 이루어진다. 화평이 이루어진다니까. 미리 내가 이렇게 맛보기로 내가 주일날 얘기할 거 하나 드리는데 다이시 헤브론에서 얻었던 새끼들하고 자식들하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얻었던 자식들하고 완전히 다른 자식들이에요. 그 엄청난 비밀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마찬가지예요. 헤브론에서 낳은 자식일 것 같으면 맨날 싸움 박질할 것이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낳아진 자식일 것 같으면 여기서 은혜로 살아갈 것이고 법과 의뢰냐. 결국 충돌하는 거예요. 충돌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는 온 세계 세상의 만물이 타락하는 건 그거는 표상이에요. 표상. 그것도 중요한 것은 교회 타락이에요. 교회 타락.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것이 교회 타락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속에서 교회 중심으로 일을 하잖아요. 그 교회가 타락할 것 같으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셔가지고 부약교회를 완전히 해체시켜 멸망시켜놔서 신약의 영적인 교회를 지워놓은 거예요. 그게 에스겔서의 성신으로 지어진 교회인 거예요. 성견들인 거예요. 성전으로 지어진 교회들인 거예요. 교회들. 그런데 신약의 또 마지막 때 신약교회가 로마서 11장에 감남나무 창감남나무 비유해서 원가지 잘라내고 돌감나무 붙여놨다는 이놈들이 또 교만해가지고서 그래서 이 마지막 잘려지는 날뛰리나 그래서 잘려져 나간 그 원가지를 다시 붙이는 일이나 그 일을 제가 욕단의 후손에 벨레기 후손에게 보금을 전하면 그들이 회개가 된다 돌아온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스가라에서 12장 이야기가 집단적 어떤 사건들이 마지막 때 벨레기 후손들이 이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나 그것은 벨레기 후손에 구간된 이야기고 지금 이 이야기가 우리 개별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라니까. 오순절 성령부 성령강림의 그러한 사건들이 그때는 집단적으로 일어났잖아요. 그러듯이 마지막 때도 늦은비 성령이 집단적으로 한 번도 일어나요. 그런데 그 집단적으로 일어나게 할 때 베드로와 요한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금을 가진 자들이 있어야 돼요. 가진 자들이. 그럼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들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금을 가진 자들이 유대인에게 있겠어요? 이방인에게 있겠어요? 이방인에게 이들이 욕단의 후손에 가요. 욕단의 후손. 그래서 욕단의 후손이 마지막 때 이 보금을 가지고 와서 벨레기 후손에게 전해줄 때 이들이 뭐하냐. 통전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와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럴 때 늦은비 성령이 확 부어진다니까. 부어진다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이미 늦은비 성령이 부어졌어. 우리에게는. 그건 유대인들의 국한된 이야기는 늦은비 성령이 한 번 남아있다니까. 지금 이해 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부어진 자로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크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말이죠. 이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내가 재림을 한 것과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주시는 것 같으면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냐. 천연한국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천연한국의 백성으로. 그럼 천연한국의 백성으로는 우리가 어떤 신분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무슨 신분으로? 신부 신분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린 양의 신부로서 지금 이 역사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소가 짝하지 말고 세상 신랑 두지 말고 믿음의 정제를 지키고 아멘? 그렇게 지켜야지 여러분들이 뭐하냐. 어린 양의 신부로서 지금 천연한국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영적으로. 영적으로 누린 사람이 거기 간다니까. 맞습니까? 지금 누리지 못하면 못 가. 지금 누리시라고. 허경영인만 하는 게 아니고 라인 나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누리셔야 된다니 이게. 그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신랑이 여기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신랑으로 와있을 것 같으면 이 속에 뭘로 가득 채워져야 돼요? 신랑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지. 그래서 신랑 이야기만 들을 것 같으면 그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목사가 설교할 때 그 신랑 이야기할 것 같으면 그 소식 전해줄 것 같으면 그냥 띨듯이 깊어야 돼요. 쉬운 얘기로.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 둘이 만났을 때 둘이 막 끼리 뛰었듯이 제가 지금 말씀 전하면 여러분 속에서 또 예수님이 같이 만나가지고 제가 지금 세례 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있잖아. 그럴 것 같으면 내하고 어떻게 돼야 돼? 쌍쌍 파티를 해야지. 같이 뛰고 말이야. 같이 희노애락을 함께 해야지. 목사는 말씀을 증감으로 기쁘고 여러분들 들음으로 행복하고 맞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고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쉬운 얘기를 연애를 해야 돼. 연애를 해야 돼. 말씀이 왔다 갔다 한 배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말씀이 말이야 내 안에서 장악을 해가지고 아 저 신랑 저 신랑 소식이 맞지. 그래서 하나를 놓치지 말고 아멘 아멘 해서 말이죠. 다 받아 먹고 그래서 그 신랑 소식들 같으면 행복하고 행복하고 행복해야지. 아멘 신랑을 소식으로 전하는데도 저 소리는 무슨 소리인고 용각사는 소리가 없다던데 그러면 안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참 여러분들이 기쁨과 감사가 이 속에서 우러나와야 돼요. 이런 설교를 들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벌렁거려야 돼요. 가슴이 콩콩콩해서 나 집에 안 갈래. 이래. 나 집에 안 돌아갈래. 나 집에 안 갈래. 주님. 어떻게 하면 빨리 집에 도망갈까 생각해. 이 국립만 하고 있으니 이게 뭐가 되겠냐고 그거는 여러분들 신랑이 그쪽에 있는 신랑이 다른 신랑이 다른 신랑이라는 얘기예요. 제비 한 마리가 거기 있다니까. 제비 쫓아가면 큰일 나. 그래서 마지막 때 온 세상이 다 천재지배에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다 하나의 징조. 싸인이에요. 싸인. 지구가 말하는 거예요. 나 이제 다 됐다. 몸살하는 거예요. 지구가 몸살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지구가 몸살한다고 지구가 그러는 거예요. 나 다 됐다. 나 다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다 됐다. 그 지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뭐냐. 영원히 그런 이런 태풍이 없는 그 세계에 가자니까. 하나님 나라는 태풍이 없어.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풍은 보세요. 태풍은 바다에서 일어나요. 바다에서. 그럼 하나님 나라가니까 바다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유리 바다가 있죠. 바다가 있긴 있는데 유리 바다라고 그러죠. 이거는 바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속에 이게. 청명한 그 모습이 유리 바다의 모습이 그 바다의 모습이 뭐냐. 청명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들은 이 세상 같은 이런 것이 없는데 거기는 태풍이 없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어. 모든 것들이 딱 하나님께서 뭐하냐. 이 역사 속에서는 변하는 것이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변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궁한 세계고 영원한 세계고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가장 아름다운 얼굴로 딱 만들어줄 것 같으면 늙는다 안 늙는다. 안 늙어. 왜 그러냐. 에덴에서 그러는 생명수고 그걸 마실 것 같으면 그 생명수를 먹으면 늙는다 안 늙는다. 안 늙어. 항상 예쁜 그 모습.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고. 그 세계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 지금 그 세계에 우리 데려가려고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역사 속에 살면서 아무리 제비가 이리 오라 하더라도 제비한테 가지 마시고 제비 다리 확 붙들어버리고 다시는 내한테 오지 말라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두 마음 품지 마시고 오직 주님 한번 말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한번 생각하면서 가슴이 쿵쾅 쿵쾅 잠자면서도 가슴이 쿵쾅 쿵쾅 하고 그냥 예수 이야기만 들으면 그냥 가슴이 설레고 보고 싶고 보고 싶고 사진 꺼내가지고 또 보고 또 보고 해야지 여기 속에서 꺼내 놓고 또 보고 또 보고 어쩜 이렇게 이쁘냐 참 이쁘다 좀 퍼포먼스를 해보세요 한번 우리 주님이 이렇게 멋있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을 기다린다 할 것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 아가사의 술남이는 그렇게 살았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술남일 것 같으면 그렇게 살아야지 맞습니까 우리 융영수 집사님만 그렇게 사는 것 같아 다 그렇게 사셔야 돼 행복하게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이 역사의 종말이 어떤 뭐 저런 가지 징조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거기에 좌우되지 마시고 역사의 종말의 최고의 종말의 징조가 뭐라 그랬어요 교회 타락이라고 그랬어요 교회 타락 이거는 필연이에요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어 되게 돼 있다 그 노정이 돼 있다니까 그 타락한 속에서 자기 백성들이 거기에서 믿음을 지키고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 있어 그들을 마지막에 걷냐 그러면 나오는 거야 내 백성은 거기서 나와 나온다니까 그때 백성들이 뭐냐 말씀을 이끌려서 그들의 세력에게 동조하지 않고 빠져나오는 거야 빠져나오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빠져나오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안주하지 마시고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또 채우고 또 채우고 채워가지고 그냥 그 예수 자체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시고 그 예수 자체가 소망이 되시고 예수 자체가 여러분들이 생명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아멘 농사는 여러분들이 지셔야 돼 그렇게 해달라고 할 것 같으면 이제부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키워가는 그러한 일 충만한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이 일에 게을리하지 마시고 날마다 경조하시기를 주의하며 추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마지막 때를 겨냥해서 주어진 것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될 때 이 교회가 극심한 타락 속에 놓이게 된다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교회일지인데 내가 혹시 그 타락 속에 있지는 않는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좀 점검받고 우리 안에 우상을 제하고 거짓 선자가 쫓겨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